자 일단은... 맵을 다시 보구요 일단 거의 다 온거 같은데? 어 거의 다 온거 같아요 지금 어 일단 상자 안에 뭐 있는지도 살펴보고 여러가지? 어 저기 뭐 탄이 있다 어 탄상자 매그넘탄 그 다음에 여기도 뭐있나? 매그넘탄 9mm 어 됐어 여기 상자 안에는 어 외과용 수술튜브 어 세제상자 빼 어 여긴 비었구나 어 어 저쪽에 보이는거 같은데? 어 여기도 비었구나 어 오케이 어 여기에도 있는데 막 싹 다 뒤져봐야겠구나 어 잘해가지구 어 좋아 진짜 정글의 법칙도 이렇게까지 할까요? 몰라 아니길 필요하겠습니다 말 에 여긴 다 빈 병뿐이네 어 자 빨리 위로 가라 합시다 에 여긴 뭐 더 없나? 여긴 다 돌덩이 이쁜거 같아요 공부상자 뭐있나? 뚜러뻥? 뚜러뻥은 뭔지 아시오 예 화장실에 있는 그 뚜러뻥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 뻥! 해가지고 야 근데 진짜 예 핵 핵으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엉망이 엉망이 순식간이 되어버릴걸 생각은 못했죠 예 저기 또 동상이 있는건데? 어 어 뭐야 뭐가 있어 어 여기가 이제 정초기지인가보죠? 예 상대 중립적인건데 어 어 오오 모합이 정초기지 이제 뒤져찼습니다 여기 어 무기 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에 아마 별 의심 안받겠죠? 에 그리하니까 어 어 행상이 있네? 행상이한테 좀 물어보자 어 어 근데 아무도 아 얘기 안해주네? 자 어 또 경기한다 에 에 뽑이자 일단은 에 아 아까전에 그 뭐지? 일단 퀘스트 다시 볼까요? 에 퀘스트 다시 볼까? 에 봐가지고 일단은 에 보니 보니까 일단은 그 아까전에 그 어딨어? 어 아 이따에 사- 이따에 이따에 NCR 사면은 일단은 받아야 되겠다 메이요가 어 사면을 받을 수 있는 법조관이 있으면 좋던데 어 이따은 좀 더 세세하게 에 상세지도 한번 봐야겠죠? 예 여기 뒤에 있나 설마? 여긴가 보네 어 여기가 전초기지본부입니다 에 이따 얘기해봐야겠죠? 이상하게? 어 자 자 자 아 저 그냥 배달부입니다. 배달부라고 어 어 지우가 만나고 싶다면 일단은 뒤쪽이 있다고? 어 근데 바쁘다고? 어 할만이 짧게 하라고 어 필요한 장비 있으면 점검도 다시 쓸 수 있다고 자 일단은 수리를 좀 해줘야겠죠? 예 일단 볼게요 일단은 어 수리할까대로 9mm 피스톨 예 이거랑 어 버몬트라이플 하키마스크 빼고요 예 매그널 리브러브도 일단 이렇게 어 됐어 이 정도까지만 그 이상 바르지 않아요? 예 자 프림이 되어서 일단 상의를 해봐야겠죠? 예 일단은 예 프림? 에이드뉴스가 스테션드 엘 엘 엘 엘 봅시다 이탈이 요런거 있죠? 에 요거 봅시다 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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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단지 수감자일 뿐인 거라고 얘기했는데 이것도 빨간색으로 남겨보면 이게 실패의 가능성이 있나보죠? 예 자 그럼 니가 200캡이 그에 대한 사면을 구입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거 한 번 해볼까? 좀 안 좋은거지만 예 아 일단 200캡이 있어야 하는구나 어 어허이 200캡이 좀 모아놓을 것 같네요 예 지금 봅시다 일단 아이템 보니까 어 어 지금 소모품이 몇개 있습니다만 예 한 몇개 팔 수 있나? 봅시다 일단은 여긴 아무..여긴 없네요 일단 봅시다 일단은 뭐 여기 뭐 물건 팔는 행상이란다 한번 물어볼까? 어 행상이란게 일단은 몇개 팔 수 있는지 한번 물어봐야겠어요 예 아까전에 행상이 있었던건데 이미 가버리고 없는거 아니야 설마? 아이고 이미 가버리고 없다 야 흫 이런 어 뭐야 저기있나? 하 삼광장 있구요 예 어 뭐야 저 소 왜 저래 어 막 돌아다니네 어 어 어 어 어 일단 일단은 예 어우 지금 보이제 머리 둘 달리네 소 예 어우 이거 상당히 위험한 여성이네 어 행상이란 또 어디여서 다니고 근데 이거 이 사람인가? 어 어 어 무시하고 있어요 어 어 야 어쩔 수 없네 일단은 흫 물건 팔 수 있는데다가 거의 안 보이다시피 안해 지금 보니까 어 야 큰일났네 이거 어 어 어 일단은 피어야됐지 자 이따는요 예 다시 이따 돌아갑시다 예 일단은 맵도 잇딱이 익혀놨겠다 어 일단 프림으로 가서 에 다시 이제 허 흙 200캡을 에 얻도록 해야겠죠? 예 그래야지 사면을 하던가 뭐하던가 해야겠지만 에 어휴.. 진짜 이게.. 쉽지가 않네요 인생이란 것도.. 바로 이런 거일지도 모르겠어 어.. 진짜.. 와.. 이게 만만치가 않네요.. 진짜.. 어.. 자 일단은.. 예.. 아까 그 아저씨가 가야했는데.. 어.. 자.. 아.. 여깄다.. 어.. 아저씨! 자.. 뭐.. 팔만한 거.. 어.. 일단 봅시다.. 일단은.. NC 10달러.. 어.. 이것도 넘겨주고요.. 탄피들.. 어.. 이렇게.. 그리고.. 머리핀.. 이거 하나 꼬치.. 어.. 바삭한 감자칩.. 어.. 화키마스크.. 화키마스크 팔자.. 어.. 그런게 알겠고.. 어.. 그 다음에 고슴도치 선인장의 열매.. 그리고.. 구식피스톨은.. 뭐.. 일단 놔둘시다.. 예.. 그리고.. 그레니즈 라이플은 빼죠? 예 라이플 빼고 캐러벤 샷건도 어차피 일단 필요없으니까 지금.. 어.. 그 다음에.. 단발샷건들.. 어.. 이것도 빼고.. 어.. 방사는 정갈.. 어.. 여기고.. 외과용 수술투브.. 이거는 그냥 잡당한거였네.. 내가.. 제가 잘못 착각했어요.. 예.. 그 다음에.. 맥주인데꼬.. 어.. 이렇게 해서.. 어.. 소락해주면 되겠죠? 예.. 이렇게 해주면은 일단은.. 조금이나마 일단은.. 예.. 사면해줄 수 있겠죠? 예.. 어차피 그 사람도 억울한거니까.. 어.. 그 보안관도.. 어.. 그 보안.. 보안관도 알고보면은 좀 억울해요.. 예.. 자기는 그냥 뭐.. 휘말렸을 뿐인데.. 예.. 그냥.. 아무렇지 않게.. 저쪽은 그냥 뭐.. 파우더갱어만.. 갱어라고.. 어.. 진짜.. 그랬으니까.. 물론 그 사람들 진짜 잘못이 있겠지.. 뭐.. 그리고 뭐.. 자기들이 평화를 보냈으니까.. 어.. 갱들이랑.. 근데 본인도 그것도 잘못한게 있죠? 물론 제가 변호해줄게 없습니다만.. 아.. 진짜.. 나는 불쌍하죠 그래도 사람이.. 어.. 자.. 일단은.. 예.. 200캡은 가져왔으니까.. 어.. 자.. 자.. 여기.. 얘기를 해야겠죠? 예.. 이거 해주고.. 그 다음에.. 요거.. 어.. 그 다음에.. 요거.. 200.. 어.. 200에 대한 사용이 빙위되지 않을까.. 요거.. 어.. 일단.. 일단은 어쩔 수 없어.. 지금 화술이 딸리니까.. 어.. 어쩔 수 없이.. 아..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말았네.. 근데 생각보다.. 어.. 자.. 요렇게 해서.. 어.. 요렇게 해서 마무리 해줘야겠네요.. 아.. 근데 좀.. 약간 좀 찝찝했어요.. 예.. 화술력이 좀 있었다면은 좀 좋게 나갔을거라 생각하는데 아까 전에 그.. 선택했을 때 빨간색이 난거 있죠? 그게 실패할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예.. 저도 어쩔 수 없이.. 에.. 나름 찝찝하게.. 예.. 요렇게 한거 같습니다.. 예.. 좀.. 약간 좀 찝찝했어요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아.. 좀.. 좀.. 화술력을 조금만 더 높였으면은.. 예.. 오히려 더 좋았을텐데.. 근데.. 뭐.. 개인적으로 저도 화술력이 좀 딸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지금도 뭐.. 좀 재미없게 방송하는 경우도 가끔 있고 어..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실거에요 저도 초창기 방송했을때 진짜.. 예.. 엄청.. 예.. 어둡게 방송했을때 하는거.. 8앤드 택했을때도 그랬었고.. 페이퍼플레이지아트도 그랬었으니까.. 어.. 어쨌든.. 다시 와서.. 어.. 얘기를 해줘야겠죠? 어.. 어디였지? 어.. 말씀하.. 여기였나? 일단은 상세지도.. 어.. 오케이 찾았다.. 하.. 여기 있겠죠? 예.. 분명.. 여기서 이제.. 어슬렁거리고 있겠지.. 어.. 이사람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예.. 3앤 했으니까.. 어.. 자.. 4개 딱만 동냐봐서.. 예.. 자.. 조심히 다니라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자 일단 레벨 4도 올렸으니까.. 일단은.. 화술력도 조금 올려주고.. 어.. 그담에.. 어.. 장금술도 올려줄까? 이참에 참.. 장금술도 올려주고.. 어.. 무기.. 총기같은것도 좀.. 어.. 어.. 불어서.. 또.. 이제.. 올려줄것이.. 어.. 어.. 무기술이.. 어.. 이렇게 해서되겠죠? 예.. 그리고.. 여긴 또 뭐.. 해줄게 있나보네.. 어.. 이것도 이제.. 아.. 장전속도 빨라지는거? 어.. 신속장전 이거 해내자.. 어.. 이렇게 해서 완료.. 해주면 되겠네요.. 오케이.. 흥! 이제야 좀.. 살것 같네.. 자 일단은 이렇게 해주고.. 그담에.. 퀘스트도 일단 다시 봐주구요.. 예.. 그들은 그렇게 하다.. 자.. 일단은 이.. 보안관에 일단 물어볼게 있으니깐요.. 예.. 자.. 보자.. 어.. 이 사람이 물어봤자.. 소음이 없겨라.. 지금 일단은 보안관.. 일단은.. 끝났으니까.. 어.. 일단은.. 지금 메인시점에서는 당신을 죽여야하는 사람이 누군지 또 알아야하니까.. 어.. 보자고.. 일단 여기서도 뭐.. 맵.. 또 있나보네.. 어.. 보자고.. 어.. 아하.. 좋았어.. 다시 인제 가야겠네.. 어.. 다시 인제 가야겠네.. 어.. 일단 뭐.. 사명한거있을 때 제가 좀 부정부패를 저지른거같은 느낌들죠.. 아.. 근데 물론 지금.. 있는게 현시점에서는.. 예.. 부정부패가.. 아.. 좀 애매하다.. 이건 넘어갈게요.. 예.. 미안합니다.. 웬만하면 이거.. 안 넘.. 넘어가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좀.. 제가.. 좀.. 부족하니.. 부족하네요.. 많이.. 어.. 자.. 이따 요렇게 해서.. 어.. 이견사람이.. 어.. 6개종.. 에.. 비글.. 자.. 질서를 가져온 사람.. 자.. 자 여기서 이제.. 혹시 여기 지나고 있는 체크문제사에 대해서 말해줄수 있겠어? 아.. 아.. 예스.. 아.. 이제 기억나신다고? 어.. 빨리 얘기해봐.. 어.. 장.. 어허.. 어허.. 대카.. 대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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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아까 그 부분을 뺏었던거.. 이구요.. 예.. 닙턴을 지나서 노박으로 향했다고? 오케이.. 닙턴에서 노박으로 향했다.. 자.. 닙턴 또는 노박을 향해서 이제 가야한다.. 어우.. 이거 진짜.. 흠.. 이것도.. 이것도 많이 힘들어지겠네요.. 예.. 자 일단은 치안이 좀 안정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나오네.. 어.. 그나마.. 어.. 이제야 좀.. 살거 같다는.. 기문도 두구요.. 자.. 일단 봅시다.. 일단은.. 여기가 닙턴이죠? 예.. 여기로 이제 가야한다는 의미인거 같은데.. 하.. 진짜.. 경비초소지에서 다시 이제 가서.. 어.. 그래야할거 같애..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는.. 힘들거 같죠? 예.. 자.. 하.. 자.. 와.. 이거 오늘 만만치않은.. 예.. 게임을.. 제가 제대로 해보는거 같습니다.. 오픈월드라고 되게 맘 많이 봤다가는.. 예.. 이골란다는거를.. 증명해주는.. 예.. 부분인거 아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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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렇게 해주구요.. 자.. 세이브.. 자.. 좋습니다.. 자.. 오늘은요.. 예.. 좀 늦었지만.. 요렇게 해서.. 일단은 마무리 짓는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와.. 유튜브에다가도.. 덧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구요.. 자.. BJ에게 은밀히 질문할것이 있다 하시면요.. 에스코 폼스러시 도풀이를 통해서도요.. 예.. 많은.. 사연.. 고민.. 질문같은거..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폴아웃.. 뉴.. 베가스였습니다.. 자 그럼 거래관련해서.. 내가 말씀드렸데.. 이게 거래관련하여가지고.. 내가.. 내가.. 족했다고 합니다.. 네.. 아무것도 했다.. 이외에도.. 내가 뭐.. 시간나는대로.. 에.. 스펙쩍.. 스펙쩍.. 스펙.. 스펙.. 어.. 어.. 잡았어.. 스펙쩍.. 스펙쩍.. 어.. 어.. 잡았다.. 어..